이모 로크가 오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오랜만에 이제 저희가 일본에 와가지고 2년 아직 좀 안됐는데 2년정도 됐다고 하고 2년동안 이제 교과가 한국에서 이제 2년 넘게 생활했는데 이제 어떤 한국음식이 가장 좋았을지 좀 궁금해가지고 한국음식 이상형 월드컵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상형 월드컵 찍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그럼 일단 스타트! 도코 밑에? 도코 밑에? 코치 밑에 라 마스고 밑에 코치 밑에 라 교과가 가면 코치 밑에 라 교과가 가면 한국음식 한국음식 이상형 오이드컵 아 아 아 아 아 아 알어? 나 알 Yea 아 아 아 내가 도의를 jewels 곧候을 아 로 Bueno 그래서 그리고 결승에서 결승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32 지문을 했으면 교과가 잘 모르는 요리가 많아서 16 지문을 했을 때 어디서 모르는 게 없으면 오빠가 찬스 찍어 그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나오죠. 오, 냉면이랑 닭갈비. 응. 마우스에 넣으면 좋겠는데, 일단 규가가 냉면과 닭갈비에 넣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응. 에이. 어느정도 좋아하나. 응. 역시 냉면이치. 왜요? 왜요? 여름,夏에만, 같이 먹으러 가고 싶다. 응. 아, 닭갈비는? 닭갈비는? 이게 맛있다. 응. 오, 닭갈비가 들어있다. 응. 鶏肉도 좋아해서 맛있다. 근데 한국에서는 냉면의 이미지가 아름다워. 아름다워. 삿파리. 응. 그랬따라 교과가 냉면 5세밖에 먹었어요. 응. 냉면. 뚜릉. np. Denmark. 으응. 에~~! 難しい! 決めれる? 오빠! 難しいんだけど だけど、こっちに今 本王さんがあって出てるから 私、本王ちゃんと食べたことなくて だけど、ポッサムだと思ったら ポッサムの方かな? 何? それたら ポッサム 今日僕が作るポッサムが 一番おいしいでしょ、オッパ おいしいよ ポッサム うわっ! これは難しいけど でももう、これは うん、よくし 今日がジャンプも大好きでしょ? うん、ジャンプも好き だけど、これはちょっと 結構、ちゅうい 式のは、ちゅうい スタート せーのでいってみ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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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れは せーの、ちゅきり よし、ちゅきり うち、ちゅきり あー、これドトリム あんまり? ドトリム? うん 天井ちゅきり 天井ちゅきり 天井ちげ ですね 味噌汁大好きなんで あ、ジョン! ジョン! ジョンニラン、カルビチップ 응 에이 하하하하하 むずかしいのが来るな そうだよこれ すごい 考えた人すごいわ もっと上にあわたらもっと悩んじゃうよ カルビチン カルビチン? 何で? 肉好きだから ちじみもめっちゃ好きなんだけど やっぱり肉と 作りやすいし だけどやっぱカルビチンかな やっぱ肉が 甘いし 牛でしょ? 甘辛い感じでしょ? カルビチンだな カルビチンだな ジャジャン麺いらん? トック? うん 〈〈〈〉 〈〉 トックも結構うちら食べたんだけど うーん 確かに ジャジャン麺も 今日からもおばあちゃんが作る トックと オッパのおばあちゃんが作る トックと 全然味違うから それもそれで両方好みなんだけど 韓国… 難しい でも韓国… トックも美味しいしな これもまた日本にはないお餅だしね ジャジャン麺も違うからね ジャジャン麺も違うからね 日本と 難しい でもどっちが食べたいか? 好きな… 今… 今欲してるものでしょ? 何ていうかな? 韓国の食べ物を好きな時に食べれないやん だからその今許可の気持ちからしたら もう分かった それも込めて決めれば ジャジャン麺 やっぱ日本では似た味っていうものはないし ジャジャン麺 それで今 ジャジャン麺エラバン買ったら 結構韓国人たちが怒ると思う そうなんだ ジャジャン麺がトックに負けることあるかな なかなか でも自分の意見は チャンポンと ジャジャン麺だったら チャンポンかも あー チャンポンかジャジャン麺だったら 辛い料理好きだから あとシル シルがあるの好きじゃん っていうのあるかも じゃあチャジャン麺ね おっ キムパビランポッサム? それだったら さっきその ホンオサマップ? うん 次に落とすしかないね こっちでなんかカブタカラ あっかホンオサマップを ボッサム 대신으로 하려고 했는데 ボッサムに 또 나와가지고 だったら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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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ー キムパビランポッサムは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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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どうせ 소래を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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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찌개 이건 뭐 간장찌개 간장찌개 다시 김밥만 뭐 우연히 아갔다 김밥이랑 된장찌개 冬에는 된장찌개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년주 먹을 때 김밥? 그니까 추울 때는 된장찌개 근데 1년 내내 생각해본 김밥 김밥 보쌈 보쌈 보쌈이랑 짜장면 갈비찜이랑 치킨 치킨이지 치킨 제일 최고지 간장찌개 냄명? 간장찌개 간장찌개 MR 간장을 에이 キュウリも好きだし 毎日毎日 どっちかだけ食べなさいって 言われたら カンジャンケジャン飽きそう 味付け濃いし ご飯と食べればいいよ ご飯と食べても 毎日カンジャンケジャンっていい? じゅっと 食べれって言うんだったら うん うん 少し好きだな 当たり前の話だから 冷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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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ット ああ難しい これは これは 冷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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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えー 難しい 김혜는 오빠 찬스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는 이거 뭐를 기준으로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김혜는 김혜는 꽤 만들어졌어요 근데 약간 달라요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짜장면은 일본에서 집에서 만들어주면 만들어졌어요 그런 기준으로 짜장면은 절대 만들어졌어요 그럼 지금의 점심은? 지금의 점심은? 지금의 점심은? Elite night 이런 점심은? 그분은 짜장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짜장면이야 지금이 점심이라 히히는 짜장면이 지금이 점심이라 자, 짜장면이 어때, 뭐 여러분은 맛있을 것 같고 맛있을 것 같고 여러분은 이건... 최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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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역시 치킨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와이프의 1등 한국 음식은 치킨으로 결정됐습니다. 1월에 한국에 왔을 때 최초에서... 최초에서... 70개 치킨? 1월에 상견례 때문에 한국에 갔을 때 교과랑 60개 치킨 가서 먹었는데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식당에서 바로 나오는 치킨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둘이 한마디도 안하고 끝까지 치킨만 먹고... 최초에서... 최초에서... 치킨은... 2일까지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날은... 2명을... 최초에서... 최초에서... 치킨은... 진정한... 바깥이 없어... 최초로는... 최초에서... 1위... 삼겹살이... 삼겹살이 없었거든... 1위는... 확실히 1위가 없었었고... 라단밤으로... 16位 치킨이... 그래서... 최초에서... 최초에서... 삼겹살, 김치찌개, 갈비, 치킨이라서 야파, 오니쿠가 전체적인 우에니쿨가 치킨은 우에다니 콧짱은 우에다니 유케 아, 그 전에 처음에 뼈헤장국 그래가 주임하니까 삼겹살과 김치찌개가 되지 않으니까 좀 간단히 선택했더니 삼겹살 삼겹살 이 낙하, 마태받아도 치킨이야 응 삼겹살 치킨은 사슴하다네 사슴하다네 아, 이렇게 컴퓨터로 녹화하면서 촬영하는게 처음인데 가끔씩 이렇게 생각나거나 재밌는거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런것도 한번 해보고 저희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또 컴퓨터 사용해서 녹화하면서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한국음식 치킨으로 결정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스타트 밑에 밑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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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